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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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예요? 라쿠야, 엄마. 미안하니. 고마워. 엄마! 부엌 밥 줄까? 그거 조금 줄까? 재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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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봉아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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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Vielen, 들graph. 부숫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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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어빵 붕어빵 이거는 마 하시고 이거는 이것도 바깥다 이거는 마 크림인데 크림 주까 파 줄까 니가 알아서 줘 그럼 이거 크림 줄게 저것들은 누구다냐 우리 직원들 뭘 먹었어 엄마 우리 병원 직원들 본 기억이 안나 안나 이게 크림이야 크림이 나 되게 맛있어 나 먹었어 딱딱으로 딱딱으로 말고 안 딱딱으로 다 먹었어 맛있어 맛있어 뜯어져 먹어 알았어 나도 좀 먹을게 저것들은 누구다냐 우리 직원들 마켓트 직원 우리 직원들 보여 예쁜 아가씨들 엄마 조금만 더 드릴까 그래 내가 먹어라 크림이 있어서 크림이 있어 크림이 진짜 맛있어 너도 안 먹어 딱딱한거 내가 먹고 엄마는 부드러운거 먹어 너 여기 어디야 나 여기 집이다 여기 집이야 여기 어디야 여기 집이야 여기 어디야 여기 집이야 사람이오 사람이오 정주지마 마주구야 네 어디가 나가 강중지우러 언제 갈까 언제 갈까 언제 갈까 언제 갈까 지금 지금 누가 제일 보고 싶어 네가 내가 강중지우 집에 가면 엄마 나 못 봐 안 추워 엄마 추워? 안 추워? 추워? 들어갈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